말 다툼을 하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친구들을 만나 살해와 시신 유기 사실을 털어놓은 이 남성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.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경기도 수원 도심에 있는 한 야산입니다. 그제 밤 이곳에서 낙엽에 덮인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. 여성을 살해한 건 연인 사이인 20대 남성으로 화성 지역에서 범행하고서 이곳 수원으로 넘어와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범행 후 친구들을 만난 남성은 그제 새벽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해당 장소에 내다버렸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친구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그제 밤 8시 40분쯤 수원의 한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의식을 잃은 남성을 발견했습니다. 남성은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살인과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피의자를 입건한 경찰은 남성이 깨어나는 대로 범행 장소 등 자세한 범행 경위를 수사할 방침입니다.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.